그거 맛있는 거? 맛있는 거? 그거 맛있는 거? 그거 맛있는 거? 항상 부를 때 이렇게 불러주세요? 먹을 거 할 때 아니, 손 말고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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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기다려 이리 와, 뛰어 옳지, 와 뛰어, 옳지 오케이 옳지, 오, 너무 잘하네 아니, 잘한다, 잘한다 맛있는 거 여기 있어 맛있는 거 여기 있어 아니, 여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아니, 여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아빠 여기 있어 맛있는 거 여기 있어 옳지 나이자 신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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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선 걸렸어 좋아, 좋아, 좋아 좋아, 좋아, 좋아 옳지, 옳지 근데 진짜 너무 잘 키우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저는 다 좋은데 코코 나이가 어떻게 되죠? 다섯 살이요 나이도 좀 있구나 조금 뒷다리가 걷는 게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코코가 다른 아이들보다 뒷다리가 좀 길거든요 조금 길어서 지금 슬게 받쳐주는 데는 맞아요, 거기에 진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조금 근육을 길어주는 운동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코, 이렇게 천천히 한 발, 한 발, 코코 코코, 이리 와 이렇게 다 발이 네 발이 다 따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옳지, 이리 와 아주 잘하고 있어, 우리 딸내미 옳지,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네 발이 다 따로 지금 장애물을 안 건들고 넘을 수 있게끔 그러면 나중에는 걸을 때 빵빵 차고 걸을 거예요 여기 와봐 어디 와야 돼? 그렇지 오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한 번 한 번 움직이는 거야 어? 잘했네? 뭔가 성적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바라지 않는다 재밌게 놀다 왔으면 좋겠어 그냥 거기 가서 친구도 사귀고 긴장할 필요 없어 사실 아빠는 긴장 1도 안 해 그냥 너가 잘해야 되는 거니까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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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